와우, 날씨만큼이나 너무 시원한 박수 함성 소리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셨어요. 오늘 평소보다 조금 시원하죠? 네. 저도 오늘 좀 의상을 좀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. 저 때문에 더 시원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괜찮으세요? 네, 오늘 사실 삼천까지 오면서 새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마음을 하얀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 꽃가 옷을 맞춰서 입고 온 거예요. 예뻐요? 사진 찍고 계시네? 그래요, 방송이지만 하나, 둘, 셋. 이어질 노래는 제 노래 중에서 오랜만에 김혜연이가요. 댄스 가수로 변신을 했습니다. 한 번 춤을 춰볼 건데요. 시작해도 될까요? 김혜연의 신곡입니다. 아싸 내 사랑. 피 publish gdy 구성이 됐습니다. 알 USP